수도권 지역에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 일부 교회들의 현장 예배는 계속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 특히 가족 안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염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6%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부천과 김포 지역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부천은 지난주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47명 가운데 15명이 그리고 김포는 22명 가운데 7명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건 아직까지 숨어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기 위해서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명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때문에 인천시는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데요. 방역당국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구라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주말에 정부 방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보다 우리 지역에서 적발된 교회 수는 줄었습니다만 현장 예배를 이어간 교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30일 교회 23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김포의 경우는 오히려 적발된 교회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6곳이 적발이 됐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교회 10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들이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경고를 아예 무시한 곳도 있었다고요? 네. 김포의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 23일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30일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는 이 교회에 결국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앞서 인천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남동구 소재 교회 한 곳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 제한 조치와는 달리 정규 예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물론 모임과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중단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지자체는 교회에 벌금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방역비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편법 예배도 등장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교회가 아닌 음식점에서 소규모 예배를 진행한 경우도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들이 방역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와 또 우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